이제 K-STAR 여자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파워드플라의 제스칼팩스 장축폭격이 모두가 역시 첫 번째 선수입니다 파워드플라의 제스칼팩스айтесь 아티將의 дост이기 때문에 올림원 KDC 임상공사 솔로 막내 박스윗 영직한 하늘 보여주셨으며 국면의 비용 센터 KDC 임상공사 영직이 형 회사 가위드류 장수대거지 GS8팩 당고기 솔로 소대 설렘의 참 올스타 이때 명은 주황주황 김주창 소연 상대 KDC 임상공사 주황주황 이소영 역대 최다수표 화이팅을 겪은 온몰기 김기씨 마지막으로 KDC 임상공사 노란 선수 임상공사 노란 선수는 임상공인에 맞게 참석하지 못하여 각종 여러분의 어려운 야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임상공사 여자팀 임상공사 여자팀 임상공사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임상공사 촬영 임상 좌측으로 왼쪽으로 톱톱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대 근처에 할 때의 팀팀 여러분께 드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선수단 임상공사 자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임상공사 태그스타 여자팀 다시 한 번 선명합니다 도우나 안성대진 김수진 한숭이 여우개선 방수위 김주현 이소영 김수진 김수진 노란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차 한 번 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멋진 게임기 약속을 위해 약핀 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인사 이곳으로 선수단 임상공사 차량 인사 인사 자 이제 선수단을 갱치고 기동해 오늘 원수단을 준비해 지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열정과 발전을 박수로 참시나를 하겠습니다 트립 음원 마이크 우승 트립이야 홀린 참시나 여러분 예상 입니다 결국 음원 1 3 5 9 5 6 6